자, 신동씨로 가죠. 신동씨가 유일하게 공개 연애를 하고 있어요. 오늘도 이제 뭐 라스의 여친을 데려오겠다고 했어요? 그게 아니고 물어보시는 거예요. 멤버들에 대해서 이태균은 어떠냐, 누구는 어떠냐, 싸우고 하냐 뭐하냐 근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에피소드가? 저 없는데 저는 그러면 어떻게 여친구라도 데리고 갈까요? 너무 고맙습니다. 그래서 그냥 한 번 던지 말아요. 여자친구 사는 곳이 어디예요? 잠실이요. 제가 아는 친구가 버스를 탔는데 옆자리에 있는 여성분이 핸드폰에 메인화면이 신동씨더래요. 자기 생각에 좀 메인화면에 신동씨를 해놓지는 않지 않느냐 우리 아이돌인데 그래도 신동씨 여자친구인가 보다. 버스에서 신동을 메인화면에 낳았다는 이유로 이걸 신동이야 친구다.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? 네. 여자친구 바탕하면 저 아니에요. 누구예요? 디드래곤이에요. 야 들어보니까 머리색이 좀 여자친구 자꾸 보라색으로 하라는 거예요. 그래도 보라색은 못 하겠는 거예요. 출툰하겠다고. 출툰하겠다고 근데. 근데 왜냐면 제가 만약에 딴 연예인 여자 연예인과 연락하는 걸 여자친구가 보면 되게 싫어해요. 그래놓고 자기가 디드래곤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나는 그냥 팬의 입장에서 좋아하는 건데 왜 안 되냐고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내 회사 동료를 좋아하고 있는 거 같은 느낌? 공개 연예 좋은 점하고 나쁜 점 하나씩만 얘기해줄래요? 공개 연예 좋은 점 하나는 아무래도 편하게 다니는 거 같이 있으면 오히려 더 안 오시더라고요. 팬들이 다 알아요? 아니요 몰라요. 많은 분들이 제 여자친구 사진을 공개한 줄 알았는데 사진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고 가장 최근에 올렸던 사진은 그냥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사진 딱 하나만 올렸어요. 방송 공개 안 됐어요? 네 제가 사진을 일부러 공개 안 했어요. 저는 현장에 많이 와서 저는 되게 공개된 줄 알았어요. 그리고 방송 관계자분들은 몇 분 보셨는데 본인이 노출은 아직 아닌 거 같다고 좀 더 만들어진 뒤에 하고 싶어요. 지금 들어갔어요? 이건 안 들어가고 뭘 만들어요? 다이어트를 좀 하고 싶다고 약간 나쁜 점은? 불편한 점은? 나쁜 점은 다른 여자분들이 만나자마자 저한테 조금 거부감 오히려 여자친구 있으니까 좀 편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왜 이래요? 여자친구 있으면서 내가 뭘 했다고?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안녕하세요. 이런 여자친구 있으면서 이런 느낌은 있어요. 인사도 하지만 그리고 운영 잘한다. 운영 잘한다.